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여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쏘아올린 이른바 대부코인 이수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시 김여겸은 미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그린피스의 범죄사실에 지난 정부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언급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에 미국 출장에 갔는데 바로 이 그릇을 수사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직접 개입한 거라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홍훈 장관을 때리기 위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과 관련된 쌍방울 쪽의 코인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 김여겸이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여겸의 주장 이후에 그린피스 사건과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의 북한 관련 과상화폐 사업의 관련성이 주목이 됐는데 버질 그린피스는 과상화폐 이드리움의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입니다. 과상화폐를 이용해서 국제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북한에 알려준 혐의로 미국 당국에 체포돼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복격 중에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그는 2018년 6월부터 북한의 가상화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한 가상화폐 스타트업 대표 A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2018년 6월 A씨는 그린피스에게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가상화폐 행사에 참석한다는 등의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의겸이 메일이 언급된 두 시장이 박원순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이었지만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3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의겸은 이 대표의 이름을 콕 집었기 때문에 김의겸 발언의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의겸이 스스로 자폭했다. 자기 진영에 폭탄을 털어뜨렸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김의겸의 발언 중에 이재명과의 연루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업이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과 유착 의혹에 있는 민간단체인 아태협이 이드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10억 개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태협 회장인 안모 씨는 가상화폐를 이재명 대북코인이라며 판매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기도와 쌍방울 아태협으로 이어지는 대북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재명은 이런 사실을 정말로 몰랐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의 이런 발언들은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의겸의 저런 발언이 나오자 이게 내부고발자인가 아니면 나중에 이 사건이 나오면 그때 내가 미리 이야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미리 복선을 깔려고 한 것인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어떤 상황이라도 불법이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태협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북교류 행사를 경기도와 두 차례 공동으로 개최했고 쌍방울의 북한 광물개발 사업도 지원했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개발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태협은 온라인에 공개된 백서에서 북한의 기존 화폐 붕괴 시에 대용 통화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 원화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드로 사례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아태협 가상화폐는 작년 11월 달에 APP, Asia Pacific Peace라는 이름으로 그 앞에 걸자를 따서 APP라는 이름으로 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태협은 가상화폐 발행을 위해서 2020년 100여 명에게 10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현지 KBS 간부 국장도 천만 원 상당을 투자해서 과상화폐 20만 개를 받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KBS 간부는 2019년 7월 달에 아태협과 경기도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대북 교류 행사에 참석해서 북한 측에 이종혁 조선 아태 부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천만 원이 KBS 간부 개인 돈이 아니라 이종혁 위원장의 인터뷰 대가로 KBS가 지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KBS의 비눈주노총, 민주노총계 아닌 KBS 노동조합은 이거를 미국 국무부에 신고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태협은 남과 북은 이미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에너지자원, 국토개발, 물류와 유통사업 등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영상 행사에서 이런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자신들이 가상화폐 사업을 북측 인사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아태협과 쌍방울이 그야말로 이드리움 기반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손을 댔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이 관련되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김의겸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한동훈이 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후에 지난 9월달에 실제로 가상화폐는 발행이 됐고 북한화폐 가치가 붕괴되면 이 가상화폐가 대신 쓸 수 있다고 설명서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태협의 회장 안모씨는 가상화폐를 이재명 대부코인이라고 판매했다고 14일날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아태협 전직 직원은 안씨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북한에 가서 코인을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의혹은 또다시 가상화폐, 코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이재명 측은 이에 대해서 아태협 회장을 한 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코인은 전혀 모르는 욕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TV조선은 보도했습니다. 이재명이 뭐 모른다 이재명이 설명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은 제대로 해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무조건 모른다 딱 잡아떼서 대장동 게이트도 그게 윤석열 게이트다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가상화폐가 북한과 연관이 있는지 자금세탁에 이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아태협의 이런 주장과 홍보가 실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여적죄 혐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적죄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여적죄는 사행밖에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이 지난 6일에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그리피스는 2019년 4월에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했는데 북한 관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국제제재회피나 자금세탁 방안 등을 강연했습니다. 그리피스는 2019년 4월에 북한을 떠난 직구 부모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블랙체인을 기반으로 북한과 한국 경제 관계를 연결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2019년 5월에 동료에게 말하기를 평양과 서울 사이의 합동 블록체인 콘퍼런스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다. 북한이 매우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하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법당국은 북한이 가상화폐를 국제제재재회피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하고 여기에서 마련된 돈을 무기 개발 등에 투입한다는 단서를 잡고 지금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발사하는 미사일 개발에 아테협의 코인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경제제재,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고 또 군용기를 띄우고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북한 쪽으로부터 북한 쪽의 코인을 한국의 KBS 기자도 샀을 정도로 아테협을 통해서 샀을 정도로 뭔가 쫙 퍼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쌍방울도 지금 한 60여 명의 직원을 통해서 가상으로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개인별로 북한의 돈을 세탁해서 갖다 주는 방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쌍방울만 그렇겠는가? 비슷한 수법으로 북한의 화폐를 세탁해 주거나 북한의 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었다면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그래서 미국 FBI도 수사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급기, 급거 미국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부 코인 관리성 여부에 대한 지금 실체적 진실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이재명의 관리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재명 코인을 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코인 도대체 이재명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 의욕과 비리가 연결되어 있을까? 그래서 북한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쌍방울이 그동안 대북사업도 하고 또 쌍방울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등에 업고 재벌그룹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때 이재명과 쌍방울이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하는 의욕도 있고 이재명의 많은 돈들이 쌍방울 측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욕도 있는 겁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렇게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또한 백현동 개발 이런 데 관련해서 항상 돈이 관계되어 있는데 이 돈을 지금 한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돈 세탁을 해주고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재명과 관련된 코인 수사과 그래서 지금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